네, 잊을만하면 나오는 재즈마스터입니다. 오늘 은총씨와의 교감을 한번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라는 재즈미션들은 안쓰고 락커들, 밴드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팬더를 같이 리뷰하는 흔치 않은 그런 기회를 오늘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은총씨도 좀 시연을 하시고 또 선생님의 손맛으로도 조금 들어보는 그런 느낌의 다채로운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같이 요거를 은총씨와 함께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재즈마스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즈하는 사람들 좀 치라고 만들었는데 근데 재즈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줬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의도와 실제 실을 사용하는 그 층이 달라가지고 공급과 수요가 어긋난 뭔가 되게 독특한 포지션에서 새롭게 수요가 창출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쓰라는 재즈미션들은 안 쓰고 오히려 막 개러지라든가 네 그런 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러면서 되게 지금 재즈마스터로 봤을 때 재즈의 장르적인 사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느낌의 밴드 사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재즈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58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황갑이 지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팬더 사이트에서는 재즈 뮤지션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말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게 이상한 게 뭐 재즈 뮤지션들을 위해서 되게 두껍고 뭐 이런 톤을 냈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게 카랑카랑하고 통콩통 통콩통콩? 하여튼 뭐 그런 소리가 나고 뭔가 세미알루에서 팬더 중에서 제일 얇아요. 세미알루에서 날법한 그 탱탱 아니 아니요. 탱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 브릿지 역할과 요게 되게 길잖아요. 요거 때문에 좀 그게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때 아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스트라토캐스터보다 훨씬 더 고가의 모델로 나온 건데 좀 초반에 외면을 당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그런 기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트라토캐스터랑 텔레캐스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팬더에서는 그게 가장 비싼 기타였는데 깁슨에서는 그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의 기타들이 너무 잘 팔리고 있고 그런 기타들을 재즈 뮤지션들이 쓰고 있으니까 팬더에서 이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비싼 건 아니더라도 한 그 중간 영역대 정도라도 맞추려고 이제 플래그십 무대를 새로 낸 거죠. 근데 재즈 뮤지션들이 외면을 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비싸게 재규호를 냈는데 재규호도 망하고 그래서 그 재즈의 그 두 개 시리즈는 전부 다 연속으로 망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90년대에 너바나 덕분에 터지게 되는 색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옛날에 그 재즈 마스터 쓰라고 이제 조페스한테도 줬대요. 조페스가 거기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조페스가 연주했던 막 이렇게 하는데 조페스가 연주한 게 아니고 제발 좀 쳐달라고 약간 조페스한테 거의 밀어줬는데 졸랐네요. 조페스가 쳐 뭐야? 이러고 한 번 치고 말았던 게 조페스가 연주했던 이라고 이제 이렇게 쳤는데 치고 나서 뭐야 이거 다시는 안 썼다 하더라고요. 이 재즈 마스터가 지금 이런 디럭스의 전시는 울트라 모델로 사실 이렇게 새로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그 재즈 마스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외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런 모델로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요거 마테오스 아사토가 얼마 전에도 시험도 했었고 이제 뭐 팬들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기타를 쓰게 연주도 하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 마스터는 그냥 뭐 재즈 뮤지션들을 타겟팅했다라는 그 얘기만 빼면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멋진 기타예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전혀 팬더의 제작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랑을 받게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울트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뭐 라인업 변경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어 이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디럭스가 지금 울트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메리칸 울트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재즈 마스터고요. 가격은 꽤 비쌉니다. 319만 9천원 네 많이 비쌉니다. 네 디럭스 모델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꽤 비싸요. 일단 권속가가 399였고 할인 가격이 319만 9천원 상당히 비싼 32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일단 스펙을 먼저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0플러스 1mm 12프레트 이뚤레는 76mm입니다.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디쉐임넥이네요. 그리고 펜더 디럭스 다이캐스트 셀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락킹 잘 다뤘네요. 그렇습니다. 튜닝 되게 나가거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2.799mm 조금 널찍한 편이죠. 본넛을 덮어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이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10인치에서 14인치로 점점점 넓어지는 254에서 355mm가 되는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미디엄 전부 프레스입니다.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재즈 마스터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볼륨인데 넥 쪽에 S1 스위치가 있잖아요. S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냥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넥과 브릿지가 다 열리고 시리즈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톤 원슬라이드 스위치 두 개 오프셋 스위치 넥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 3위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3위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S1 스위치가 눌려있지 않을 때 넥에다 놓으면 넥 험 가운데다 놓으면 쌍 험 브릿지에다 놓으면 브릿지 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 스위치는 위쪽으로 놨을 때가 인 페이즈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놨을 때가 아우로브 페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각각 브릿지 볼륨, 넥 볼륨 이렇게 되어 있는 새로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얘는 쓸 이유가 없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연할 때 여러분들 세팅 갑자기 확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제가 63년 산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쳐봤는데 확실히 울트라랑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랑은 소리가 확실히 결이 많이 다르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노이즈리 스피컵 이거 매력적이네요. 네. 비슷한 소리 나네요. 네. 좋네요. 누르면 다 들어오겠죠?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거죠. 그렇겠네요. 다 열리니까 픽업 세메터가 의미가 없죠. 네. 맛있게 봤습니다. 맛있게 봤습니다. 뭐 팬들과 얘기하는 두톤 재즈톤 이런거 들을 수 없죠. 하하하하하하 없죠? 네. 안듯 없죠. 어디서 약을 팔아지? 누군가 대놓고 60년동안이라 ㄱㄱ가 ㄱㄱ ㄱㄱ 이런거 하하하하 생각하면 하시면 극심하네요. 그죠. 극심하죠. 두껍고 두껍다. 이런 소리예요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재즈 마스터 어떻게 활용하냐면 클린톤 녹음을 할 때는 되게 잘 쓰거든요 왜냐하면 뭐 되게 특이한 음악이라든가 필요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제 거랑 소리가 많이 다르긴 해요 진짜 어떤 주타에도 없는 소리긴 없는 소리예요 비장에 양념으로 쓰시는군요 요즘에는 R&B 기타나 앰비언트 사운드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앰비언트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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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언트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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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언트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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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 그래 얘는 울트라라고 이런 소리가 나네요 제거 재즈마스는 절대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여기까지 개인이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좀 꽁꽁거려요 그 통통? 네, 탱꽁 낀꽁 막 이런 소리가 진짜 어, 선생님 마샬게인 조금만 더 마샬게인만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한 번 여기 마샬게인으로 블루지안 연주를 한 번 해주시면 될랑가 모르겠네 이야, 이게 장기이에음 5 모 THIS 2 3 3 핹 또 3 3 1 pers 확실히 피킹, 강약 이런거 되게 잘 봤죠 고가의 악기다 보니까 반응성은 확실히 좋겠네요 확실히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확실한 악기라서 포지션이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손맛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락펴락 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는 그만큼의 반응성을 갖고 있는 일단 기타 자체는 비싼 기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톤의 구성과 사운드가 좀 독특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은총 씨 시연을 마저 듣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반주를 아주 잘 고르셨네요 네 재즈 마스터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어서 하지만 은총 씨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이랑은 많이 다르다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확장되고 개량된 느낌의 그런 사운드 그분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분은 아 이제 다 힘들어 뭐 치면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체력이 많이 빠진 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니까 확실히 레인지는 넓은데 힘들어요 그렇군요 녹음할 때만 써요 그 독특한 양념으로 딱딱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이브 때는 뭐 뭐 할 수가 없고 아니 뭐 저도 힘들고 그분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어서 나이 먹은 이제 저기 뭐야 기타 갖고 밖에 같이 나가기가 서로 힘든거죠 나가는 사람도 힘들고 대구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저 락킹은 좀 수가 좋네요 락킹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반응성이 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트라라는 그 라인업에 걸맞은 그런 퀄리티는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바로 그 포인트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네 자 그럼 선생님한테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메리 어 컨트롤 마스터 컨트롤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마스터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어떤 기타든지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디스 아닌가 하하하하 마테우스 아사토가 좋아한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참 이거 많이 쳐요 네 이거 잘 치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 정체성이 있어서 얘도 나름 정체성이 있어서 쳐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모셔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취향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네네 자 저는 뭐 사실 이거를 어떤 마스터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마스터라는 변명도 많이 붙여주긴 했지만 그냥 이거는 사실 울트라라서 나오게 되는 그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반응성과 해상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300만원이 넘어가는 좋은 악기인데 재즈하고는 또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나왔던 재즈 마스터의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색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애초에 얘는 라인업에다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울트라 마스터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얘는 고민이 많이 돼요 3199,000원 그래도 저는 요즘 음악의 트렌드를 보고 좀 점수를 줄게요 네 확실히 많이 쓰고 있는 기타기 때문에 자 몇 대 몇 대 몇 네 8.5, 9.0, 8.0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많이 좀 다양하게 나왔네요 점수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은총씨는 최근에 트렌드에는 그래도 활용도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9.0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재즈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되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격도 지금 좀 비싸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그것 때문에 조금 낮춰봤고요 선생님 딱 그 중간 8.5 네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독특한 기타 팬더에서 은총씨와 함께 리뷰를 하는게 우리가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은총씨의 연주로 또 선생님의 연주로 아주 즐겁게 들어봤습니다 울트라 재즈 마스터였고요 사실 재즈랑 상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멋쟁이 기타죠 멋쟁이 기타요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문제는 팬더에서 아직까지도 60년동안 계속해서 재즈 뮤지션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두터운 소리가 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반의 그런 애들 있지 않았어요? 이름이 진숙인데 남자야 뭐 그런거 그런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맞아맞아 아버지가 딸인줄 알고 이제 이름은 먼저 지어놨는데 아들인거라 아니 뭐 그렇게 안올린다라고는 뭐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아버지가 계속 아들이라고 우기는게 문제인거야 그러니까 철수라고 지어놨는데 딸이고 아버지가 우기는게 문제인거죠 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문제인거에요 그래서 저 후배중에 김철기거든요 이름이 철기 근데 수학선생님 여선생님입니다 아 아 김철기요 진짜요? 옛날에 그거 유명한거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인줄 알고 이름 줘놨다가 그냥 썼대요 와 철기는 너무 강력하다 옛날에 그 국어선생님 김수학 있었잖아요 유명한 국어선생님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겁니다 반에 불을 지르려고 그러네 자 오늘 이렇게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시간에 또 재미있는 학기여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일됩니다 기어타임스 잠시 후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